어린이날인 오늘 날이 흐리고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곳에도 잘 들어있어 뚜껑 열면 이렇게 삼겹살이 저기 옆으로 이렇게 해달려야 되죠.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곳은? 한국에서 식사한 섬츠를 잘 안팎은 곳으로 일어났습니다. 대략적으로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다른 곳은 이루어졌습니다. 이곳은 일어났습니다. 오늘의 집에서 수로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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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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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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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